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 4월에서 6월 사이. 그럼 2월인 현지 시점은 아직 열차가 출발도 안 한다. 오늘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렇게 급하게 라이브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준비하라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것일까요? 진짜로. 네. 슈퍼사이클이 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이제 오더라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는 본격적인 시작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어느 한 가지 사이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승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게 슈퍼사이클이거든요. 이 슈퍼사이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공급량 반감기. 이걸로 인해서 공급 충격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유동성이 확장되죠. 그 유동성 확장, 즉 돈풀기로 인해서 수요가 상승하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일어나는 게 기본적인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현물 ETF가 2024년 1월 10일에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서 더 많은 수요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총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슈퍼사이클이 진짜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반감기가 2024년 4월 18일에서 20일 정도에 지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두 달, 이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두 달 이상 남은 거죠. 반감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매일 생산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씩 줄어듭니다. 이거는 지금 10분당 생산되는 양을 표시를 한 건데요. 처음에 50개였던 게 25개로, 그 다음 12.5개로, 그 다음 지금 이제 6.25개씩 10분의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루 900개겠죠? 그럼 이게 이번 2024년 4월 말이 되면 3.16개, 하루 450개로 또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순식간에 천만 개까지 생산됐던 비트코인이 점점 생산되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2024년 여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이 이 시점 기준으로 한 1950에서 2000만 개 사이. 그런데 최대 생산량이 21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대 생산량에 거의 근접하게 생산이 된 거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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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적은 양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게 돼요. 점점 더 희소해진다는 거죠. 이게 일단 공격 충격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수요 충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어땠는지 보여요. 처음에 최초 반감기가 있었던 게 2012년 11월입니다. 그럼 12년과 14년 사이 이거보다 조금 앞에 정도겠죠? 여기가 첫 번째 반감기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럼 보시면 앞뒤로 다 어떤가요? 이게 낮은데요. 거의 제로금리 같은데요? 네. 다 제로금리죠. 그러면 다 제로금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원래부터 그냥 계속 풀려있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사람도 배고프다가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이게 맛있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배부르면 뭐 한우고 뭐고 하나도 맛이 없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수요 충격이 강력하게 없어요. 우리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어떤 A라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B라는 상태로 이동할 때 충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항상 B라는 상태에 있으면 이 B라는 상태가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충격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충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언제냐? 2016년 7월입니다. 한 이 정도겠네요. 어떤가요? 최악의 시기죠.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뒤에가 가파르게 올랐네요. 네. 최악의 시기죠. 오히려 이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2020년은 언제냐면 5월이에요. 이 정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계속 제로금리였죠. 그래서 기존에는 계속 제로금리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보시다시피 이 타이밍이죠? 금리 최고조죠?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동결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제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여기가 5월인데 5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높게 보고 있어요. 현재 금리. 그리고 6월 12일 정도의 금리 첫 번째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반감기는 언제냐? 반감기는 현재 예상은 4월 18일입니다. 그럼 채 두 달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 4월에서 6월 사이. 그럼 2월인 현재 시점은 아직 열차가 출발도 안 했다. 출발도 안 했다. 출발도 안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보니까 5만 1천이 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되네요. 거의 7천만 원인데요. 진짜요? 네.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요인들이 선반영되고 이런 걸까요? 그것도 있을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요겁니다. 예. 현물 ETF. 제가 여기 뭐라고 썼나요? 이 대규모 채택이란 건 뭐냐면 기존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었어도 투자하지 못했던 각종 기관이나 연금이나 그다음에 기업들 이런 데들이 현물 ETF를 통해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듯이 손쉽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지금 최초 한 달 동안 이걸 제가 좀 더 키워볼게요. 더 잘 보이시죠? 근데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최초 한 달 동안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그 유입된 자금과 비트코인 양을 보여주는 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한 최초 한 달간 유입된 비트코인이 약 6만 8천 개입니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더 키워드릴까요? 잘 안 보이시긴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6만 8천 개가 유입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고 하냐면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매일 3천 개씩 하루에 3천 개씩 비트코인이 유입이 현물 ETF로 현물 ETF가 비트코인이 사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하루에 몇 개 생산된다고 했나요? 지금 900개의 비트코인만이 새로 생산이 되는데 하루에 3천 개를 얘네가 진공청소기처럼 비트코인을 빨아가요. 와. 거기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지금 3일 동안에만 15억 달러 3일 동안에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거의 만 개씩. 아, 진짜요? 네. 하루에 만 개씩. 와. 지금 900개가 생산되는데 하루에 만 개씩. 와. 그러면 10배 이상이죠. 네. 를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해 갔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3천 개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얼마인가요? 하루 3천 개면은. 1년이면은 거의 10만 개? 아니죠. 하루 3천 개면은 한 달이면은 9만 개잖아요. 어, 9만 개. 그럼 한 달이면 9만 개면은 12달이니까 거의 100만 개죠. 100만 개. 네. 거의 100만 개. 와. 그런데 2024년 동안 생산될 수 있는 총 비트코인이 지금 900개씩 4월까지 10만 8천 개 정도. 그다음에 4월에 반간기 때죠? 절반으로 줄어요. 이걸로 남은 기간 8달 생산하면 10만 8천 개. 그래서 2024년 전체에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21만 6천 개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현물 ETF에서만 이거의 5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얘네만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만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 거 아니에요. 홍달님도 사시고 터키님도 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네만 이렇게 가져가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더 사면은.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나요? 공급 충격, 수요 충격. 네. 거기다 이 현물 ETF가 총매제로 작용하면서 뭐다? 슈퍼사이클이다. 아. 네. 그게 올려는 조짐이 이제 지금부터 벌써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이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고 네. 앞서서 세 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이클이기 때문에 슈퍼라고 붙이신 건가요? 기존에는 그냥 사이클. 그냥 사이클. 이번에는 이제 T.O.P. 같은 아.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작가님 이 5만불이 또 많은 분들이 좀 의미부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도 이 5만불을 뚫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5만불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화면을 다른 거를 공유를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잘 보이시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현물 ETF가 승인될 때 가격이 대략 4만 9천 달러를 좀 넘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뉴스의 파라라가 나오면서 가격이 3만 달러 때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지금 가격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선은 이 4만 9천 달러의 직전 고점을 완전히 뚫어낸 거다. 그러니까 살짝 뚫었으면은 뭐 4만 9천 5백 달러 이러면은 아직은 완전히 뚫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앞자리가 바뀌면서 5만이라고 숫자를 완전히 뚫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을 완전히 뚫은 거고요. 두 번째로 일단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는 거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매번 반감기 때마다 가장 중요했던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피버나치 되돌림의 골든존이라고 부르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1.8%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락을 끝내고 다시 전 고점을 향해 돌아갈 때 그러니까 가격이 복귀할 때 진짜 가격이 완전히 상승 추세를 탔느냐를 판가름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보시면은 지난번에 딱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죠. 아, 야. 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를 뚫은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게 뭐 4만 9천 몇백 달러 이러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자리가 5만으로 바뀌면서 뚫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음.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건 지난 사이클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난 사이클이거든요. 3차 사이클 이때도 보시면은 네, 여기가 그 61.8% 지점이에요. 보시면은 다 저항 맞고 내려간 거 알 수 있죠? 세 번. 어, 그러네요. 여기를 그런데 뚫은 게 언제냐? 뚫은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뚫린 거예요, 지금. 뚫리면서 어떻게 됐나요, 그다음부터? 와. 완전 진짜로 상승장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모든 사이클에서 이게 아까 말한 그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을 뚫은 다음에 다시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뚫은 다음에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뚫고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죠? 이번에 여기 지금 뚫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그리고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와. 그럼 진짜 안 내려가는 건가요? 5만 불 밑으로? 아, 뭐. 일시적으로 잠깐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아 올리는 거죠. 와. 그래서 실제로 그게 4만 8천 이번에 500달러거든요, 정확히는. 네. 그런데 어저께 보시면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어제 CPI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물가가 생각보다 높으면서 주식시장이나 나스닥이나 2% 넘게 떨어졌어요. 2% 안 넘었나? 하여간 거의 2%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제 강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정확하게 반등한 거 보이시죠? 네. 음. 정확하게 반등한 거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아, 잠깐만요. 네. 여기. 정확하게 반등했죠? 네. 이게 이... 그 CPI가 안 좋아서 주식시장 거의 나스닥 2%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비트코인 내려가다가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만약 여기가 의미가 없는 지점이었으면은 가격이 더 내려갔겠죠.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제 지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작가님 이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만 달러대로 사실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조금 조정을 받는 거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 뭐 100%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존에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골든존 지점 있죠? 추세 분기점. 여기를 반감기 이전에 돌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반감기 이전에 돌파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역사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0% 그렇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일단은 뭐 당장 어제도 cpi 방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cpi가 그렇게 안 좋았을 때 주식시장 무너졌을 때도 정확히 그 지점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을 봐서는 4만 달러 대에서 굉장히 여러 저항들이 있을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면은 4만 달러 이하까지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대단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와, 그럼 작가님 이게 이제 가격이 7천만 원이에요.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비티포인트 투자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하하하하 네. 어... 지금 뭐 단기적으로야 당연히 과열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난번 최고점이에요. 그럼 어떤가요, 지금? 음... 못 왔어. 전 고점도 아직 못 갔죠? 네. 이게 지금 전 고점까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 고점까지 32% 남았어요.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네. 지금 여기서 30%가 더 올라도 아직 전 고점이 아니에요. 이야... 네. 그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뭐 딱히 이게 엄청 많이 오른 거다? 그런 얘기하기 어렵죠? 음...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2021년 11월 거의 3년 전 가격보다도 30%가 낮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은 다 넘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다우도 넘었고 S&P도 지금 이게 전 고점인데 넘었죠? 나스닥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거의 갔다가 잠깐... 어제 CPI 안 좋아서 잠깐 내렸어요. 넘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곧 넘죠. 왜냐하면 다우 넘고 S&P 넘고 그 다음 나스닥이에요. 지난 시즌에 지난 하락장에서 이거 하락장이죠? 하락장에서 상승 추세로 돌파할 때도 다우가 제일 먼저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그 다음 뒤이어서 돌파했죠. 네. 아, S&P가. S&P 5B. 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돌파한 게 누구냐? 마지막으로 돌파한 게 나스닥이에요. 그러니까 다우, S&P, 나스닥 순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가도 마찬가지로 다우가 제일 먼저 찍었어요. 그 다음에 S&P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의 코아까지 온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가장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다우부터 해서 나스닥보다도 변동성이 더 큰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비트코인까지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뭐 아직 멀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원래부터가요. 항상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가 진짜 불장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전고점이죠. 여기 돌파한 이후부터가 진짜 불장.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가 진짜 불장.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 아직 멀었죠? 인재역이죠. 30% 남았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돌파한 지점부터가 진짜 불장의 시작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아직 슈퍼사이클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 가격에서 조차도. 그리고 전고점하고 다른 지수와의 비교시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상승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지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보니까 이 오만불 돌파에도 구글 검색량은 아직 사상 최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게 또 그런 맥락일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검색량이 이거 현물 ETF 때 잠깐 오른 거예요. 이야. 그리고 지금 이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지난 2021년 최고 불장 때. 네. 거의 바닥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입니다. 거의 똑같죠? 현물 ETF 때. 그 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거의 바닥이죠. 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으로 검색한 다음에 본 시청 시간이거든요. 시청 조회수거든요. 근데 지난 사이클 고점대가 여기에 있고. 와. 지금은 이거예요. 엄청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 이거는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뷰인데 이게 뷰로 보면은 좀 많은데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팔로우로 보면요. 지금 여기예요. 이야. 이게 지난 불장 때. 엄청나게 났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위키피디아 비트코인 페이지 뷰인데요. 이게 이전 지지난 사이클 불장 때. 이게 지난 사이클 불장 때. 그리고 지금. 무엇으로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관심이 현저하게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떤 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나요? 관심이 이렇게. 지금 이거 소비자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뭐랑 연결시킬 수 있다? 결국은 지금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게. 기관이다. 기관들이다. 아. 로 다시 한번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작가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력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분석력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로 C줄, 날줄, 역듯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 관심도가 그래프와 달리 높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주변에 약간 그런 분들만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교보문고 경제경영 베스트 5위에 올랐거든요. 제가 알기로 비트코인 관련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물 밑에서 아, 신민철 작가님이 이 책을 보고 내가 지금 공부해야겠다. 이게 지금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책이 안 팔려야 되는데요. 특히 이번 설날 기간에 굉장히 많이 판매량이 늘었다는 지혜성입니다. 아, 진짜요? 이거 또 새로운 지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서점 지표. 맞아, 서점 지표. version 5위에 말씀릴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